연습행진 중입니다. 자, 천군이 다시 허락과 만났는데, 휘슬 울렸습니다. 누가 웃음? 살짝 머리를 떼고 푸아악! 천군의 왼쪽 펀치가 기습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사, 으야차! 또다시 한 번 기습 공격 들어가는 천군. 자, 이렇게 됩니다. 화랑이 바로 천천히 동국이 되는데 한 번 보겠습니다. 올 길이 상대. 으야차차차! 가자! 가자! 자, 왼쪽 펀치고! 자, 왼쪽 펀치고! 왼쪽 펀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사드리죠! 자, 펀치 두방을 허용하고 자, 으로 으야차! 같이 박을 올리는 성공! 으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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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이번에는 왼쪽 펀치고! 자, 1,20m정도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 펀치고! 버티는 천도! 다시 한 번 목만대기가 들어갑니다. 찍어둘으려면 활! 다시! 왼쪽 펀치고! 자, 장소가 어디든! 뿔이면 뿔! 목이면 몸! 몸이면 몸! 얼굴이면 얼굴! 올킬의 사람이! 뿔을 갖다 대면은 벌레기야! 옷이 없을 정도거든요. 정... 자, 정말로 정신이 없죠! 으이익~! 차차차차차차... 아이고, 나도 승려놓은다! 와우 와우 감찬받아 감자 계속해서 목말띵을 버티는 천분 정신없습니다 파상적인 공격을 그리고 그 실튩없는 공격을 아직까지는 찬묵 다시 한번 목을 두면서 밀어봐라 나는 절대 안될 테시니까 아 저거 저세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제 끝났다 피니시다 에이 이 이 이